ік 왜 찍을記여 어징어이 됐지 우리 오징어가 맥 schedule 우리 오징어 느끼는데 왜? 자고 꽁꽁 쳐봤는데 왜 이러고 낚싯대풀 안실라지? 뭐야 올라오기라 이제 힌트 가봐봐서 올라오기라 힌트 가봐봐서 뭐 어디서 쥐어서 옮기고 지금 여기에서 쳐가지고 집까지 또 뭔가 올라온다 올라온다 고맙네 감시 아이가? 옆으로 쥐는거 너무 좁는가 와 근데 쫄취가 있어야 되겠는데 쫄취가 있어야 되겠는데 오 뭐야 농같다 감시가 감시 아이가? 감시같은데 색깔이 감시 잡았다 오 야 이거 올리는게 문젠데 내가 쥬 감시 감시 오 오이구 내 짜고 이거 오늘 더 바쁘신 많이 올리네 내 쥬 잡을까 네 인생 척갑 루어로 척갑 씨를 잡습니다 와 자 자 이제 올리는게 일이다 예 예 쥬 안 터지게 쥬지 잡아야 될까 아이가? 아니 그거 내 포셉 줄 드릴까 네 포셉 있는데 아니 아니 굳이 잡을까 내 쥬지 손 밉니다 조심하세요 어 이게 또 가시가 있나 그 지느러미 볼트 좀 강한게 있어요 똘리 똘리 우와 삼자 삼자 루어로 우와 루어로 감시를 잡았어 뭐 이런일이 있노 잠깐만 우와 대박 빨리 찍을까 예 좀 찍으세요 난 우와 쳤 같아요 그 그 그 그 그 그 감사합니다.